21일 오전까지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경남 곳곳에 나무 쓰러짐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모두 1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5시쯤 사천시 곤양면 봉계리의 한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차선 하나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합천군 묘산면의 한 도로에서도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태풍으로 경남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